다음 분은 러시아로서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온옥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오늘 노래는 유리강산 그 눈은 나의 모자람을 서로 붙여주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 그 눈은 나의 마음속에 해가 된 것인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아, 그의闇이 사모도 우리의 사랑에 지켜주니라 내가 기뻐한테도 내가 슬퍼한테도 언제가 네가 지켜주세야 내가 외도 안되고 내가 아파한다고 다른 타임이 쏘아 침대 전사랑 다른 타임이 쏘아 침대 전사랑